안녕하세요. 오늘 싱크와이즈 강의 들어보시는 거 어떠셨나요? 사실은 그냥 일반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 듣고나 보니 진짜 대박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어요? 어떤 도구가? 특히 문서 작업하면서 카톡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읽고 사진 캡처, 활용 방법에 대한 너무 좋은 기능들이 많아서 향후에 싱크와이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용하실 분야가 있으신가요? 제가 글쓰기 하니까 책 목록이라든가 일상, 일정, 강연 자료 같은 것도 기획하고 이런 거를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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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